1992년도에 우리나라는 신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 세계 G7을 우리나라가 진입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특수 기술들을 우리가 골랐는데 그중에서도 차세대 원자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G7 프로젝트에는 20년이 지난 지금은 익숙한, 그러나 당시에는 꿈만 같았던 신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었습니다. 목표는 기존의 한국 표준형 원전을 뛰어넘는 신형 원자로를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APR 천사력은 사실은 좀 후발주자였습니다. 1990년대부터 3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을 붙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걸 드디어 건설에 들어가 보자. 이제 설계도 다 인허가 인증을 받고 들어가 보자 했는데 우리보다 앞서는 게 뭐였냐면 프랑스가 개발한 EPR, 유럽형 경수로, 그다음에 미국 개발했던 AP1000이었습니다. 원자력 기술 자립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려운 점 굉장히 많았죠. 대표적 어려움 좀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이 프로젝트 진행 중에 IMF를 맞았어요. IMF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로 연구 개발비가 삭감되고 연구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건 개발해야 되고 그런데 이걸 갖다 위화로 내보려니까 환경이 너무 올라와서 감당할 수는 없고 돈도 없는데 IMF 때문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게 많이 소랑소랑했었는데 화덜파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계속되었고 외국의 계량형 신형 원자로보다 뛰어난 원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기 1년 전에 표준 설계 인가 제도라는 것을 원자력법 12조에 저희가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드디어 이 원자로가 완성이 되고 여기 보면 원자로 시설의 표준 설계 인가증 제1호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1호가 법이 만들어지고 기술 개발이 완성되고 우리나라의 걸로 만든 거죠. UAE에 수출된 것이 바로 이 표준 설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인가증에 큰 의미를 갖죠. APR 1400 개발로 대한민국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APR 1400 개발 과정부터 수출까지 지켜봐온 정범진 교수. APR 1400이 세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만큼 혹독하게 검증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PR 1400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가압 경수로입니다. 원자로 내부의 연료 집합체에는 핵분열에 필요한 연료인 우라늄이 채워져 있습니다. 핵분열이 시작되면 우라늄은 외부의 중성자를 흡수하여 쪼개지는데 이때 또다시 중성자가 나와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방출한 막대한 열에너지가 원자로 내부의 물을 가열시키고 이 물이 증기 발생기를 통과하면서 증기를 만듭니다. 이 증기가 터빈을 회전시켜 전기를 생성하죠. 또한 APR 1400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가동 중 검사와 연료 제장 전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운전과 정비의 편의성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이용기간 동안 평균 90% 이상의 이용률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구조물과 기계의 모듈화 등 각종 신공법으로 건설기간도 단축했습니다. 미국 원자로가 아닌 원자로가 미국 규제기관의 설계 인증을 받은 건 이게 처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한다거나 할 때 분명히 우리끼리 한 게 아니라 중요한 원자로 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는 차원에서 전망이 좋은 원자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개발이 완료된 APR 1400은 2006년 신고리 3, 4호기 건설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해외업체의 설계와 건설을 모두 맡겼던 고리 1호기 이후 35년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기술로 원전을 지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고리 3호기가 첫 호기가 중공 들어갔죠. 중공 들어갔고 그 첫 주기, 첫 주기 1년을 갖다가 트러블 프리, OCTF로 온다. 원사이클 트러블 프리, 아무 트러블 없이 운전을 갖다가 성공합니다. 대개 첫 호기는요, 신기술을 하게 되면 몇 번에 좀 트러블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 바퀴 완전히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면 좀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좀 놀라운 일이 아닌가.